아! 알겠어! 재화야! 재화야! 좋아! 너 나랑 친구야, 나이 똑같아 너도 알지? 나 14살 비켜! 비켜! 우리 달리기 할까? 너 누나한테 한번 낚고 싶어! 낚지마! 낚지마! 너 몇살이야? 일곱살! 나 일곱살이야 우리 세 명 다 친거야! 그래 가자! 근데 내가 키는 덥고 얘들아!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아! 얘들아! 어! 그런데 똥을 잡으면 어! 그런데 똥을 잡으면 안 돼 그럼 변비가 있어 죽어! 응 죽을 줄 아나? 어? 일로 와! 지아야! 지아야! 우리 동갑이잖아, 그치? 뭐라고? 동갑이야! 너 8살이지? 나도 8살이야! 난 인찬형이야! 인찬형! 인찬형! 이름이... 인찬형! 인찬형! 자동차! 아하! 아하! 좋아요! 그럼 우리 아이돌 모아보죠! 자! 빈공주! 이리와! 빈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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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이 누나 왜 울어요? 니가 좀 달래줘 공주님! 울리지 마세요! 공주님! 울리지 마세요! 맞아요! 맞아요! 빈이 누나 해봐! 공주님 해봐! 공주님! 그럼 니가 이렇게 머리를 수다듬어주고 다시 해봐! 공주님! 아빠! 금목 풀리던데? 자! 집중! 집중! 튼튼 캠프 두 번째 시간! 송종국 선생님은 아이들의 운동 능력을 먼저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